안녕하십니까 애정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업로드가 뜸하다가 웬 공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는 파야흐로 2017년 8월 13일경 낮 12시 방송 중에 초밥을 먹고서는 그날 저녁부터 탈이 나는 바람에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고 집에서 쉬기만 했더니 병이 도져서 수행만 3번을 맞고 병원만 3군데를 옮겼는데 낫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4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목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트위치로 생방송은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몸이 완전히 호전하지 않은 상태라 옛날같은 텐션의 방송은 못하고 있습니다 무튼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그간 업로드를 못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번주 소요일부터 업로드가 재개됩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